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순간을 지켜본 시민들은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또 이번 회담에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동시에 남북통일이 실현되길 바랐습니다. 고리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걸로 아무 어색함 없이 인사하는 게 신기했어요. 올 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쪽지에 담아내고 북한에 가서 맛있게 냉면을 먹고 금강산을 올라서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사행시를 지어 발표합니다. 정말로 워낙은 관절했던 통일을 함께 상의하고 회담하여 다음 통일의 벽을 깨자. 두 정상회 만남을 넘어 한반도 기획화에 대한 성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고착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민도통장 중재권을 잘 해가지고 북미가 대화도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우리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연방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언제나처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통일이 가까워졌나 보다 싶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나는 유교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벅찹니다. 자랑스럽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KBC 고울입니다.